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빠박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대북송금 의혹의 핵심인물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가 이해찬이에게 준다며 매달 쌍방울로부터 수천만원씩 돈을 받아간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이해찬 측은 관계없는 일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의혹은 가시지 않고 있는데 이해찬이가 이화영이 주도한 행사에 여러 차례 참석한 데다가 중국 쌍방울 공장 방문도 했던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비용도 쌍방울 측이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해찬이는 이화영이가 설립하고 이사장으로 있는 동북아평화경제협회 행사를 위해 지난 2017년 7월 중국 쌍방울 훈충공장을 방문했습니다. 이 행사 방문단에는 김성태 당시 쌍방울 회장과 임원들이 함께했으며 식사와 숙박비는 모두 쌍방울이 부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쌍방울 관계자는 중국 돈으로 6만 7천 위안 우리 돈으로 1천만원 정도를 회사 돈으로 부담했다고 말했습니다. 이해찬이는 그 이듬해 3월 이 단체 행사를 위해 또다시 3박 4일 중국을 방문합니다. 쌍방울 관계자들은 이즈음 이해찬이가 쌍방울 공장을 또 들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이해찬을 수행했다고 검찰에 진수했습니다. 쌍방울 핵심 관계자는 이해찬의 몇 박 제가 알기로는 4일인가 모신 거로 알고 있다고 털어놨습니다. 당시 쌍방울 방용철 부회장과 다른 임원이 이동과 식사 숙박을 책임졌다는 겁니다. 이해찬이가 현역 의원이던 시절인데 쌍방울 내부에서는 이해찬을 어르신으로 부르며 예우했다고 합니다. 이해찬이는 불법 대북송금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아태엽 주체 행사에도 참석했는데 이때 역시 쌍방울이 비용을 대고 후원했습니다. 이즈음 쌍방울은 여러 대북행사를 진행했는데 대북사업을 호재로 띄우면서 계열사 주가는 3배가 넘게 뛰었습니다. 한편 쌍방울은 매달 3천만 원을 이해찬의 용돈조로 이화영에게 건넸다고 주장하고 있고 검찰도 관련 정황을 의심하고 있는데 이화영이는 돈 자체를 받은 적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화영 측에서는 출처를 소명할 수 없는 현금 수입이 많긴 했다고 털어놨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그 돈은 어디서 왔는지 궁금한데 아무래도 이 쌍방울 측의 주장에 무게가 실립니다. 쌍방울 김성태 회장은 매달 3천만 원씩 2년 동안 이해찬의 용돈을 이화영을 통해 건넸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시점은 2020년 4월부터 작년 3월까지였고 총액은 7억 2천만 원에 달합니다. 김성태는 이화영이가 이해찬의 사무실 운영비가 필요하다며 돈을 받아갔다고 검찰에 진수했습니다. 이화영 측은 검찰 조사에서 이미 부인한 사실이라고 밝혔지만 소명이 안 되는 출처를 알 수 없는 현금이 많았다고 털어놨습니다. 그러니까 검찰 조사에서 뇌물수수는 부인했지만 정작 보유한 돈의 출처는 밝히지 못했다 이겁니다. 이화영과 이해찬의는 여의도 한 건물에서 사무실 4개를 사용했는데 둘 다 각각 사무실 하나는 업무용으로 나머지 하나는 임시주거용으로 사용했습니다. 인근의 공인중개사는 그 집은 비싸다며 41평 같은 경우는 보증금 3천에 월세가 270이라고 전했습니다. 검찰은 월세와 운영비 등을 누가 냈고 그 자금은 어디서 나왔는지 돈의 흐름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이 모든 진상이 드러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새로운 뇌물사건으로 확대될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대북송금 의혹이 이화영, 이재명 선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해찬이까지 연루된 것으로 드러날지 정치권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소식 전하겠습니다.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최근 대장동 개발업자와 은행권 관계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김만배가 대장동 개발사업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되기 전부터 박영수 전 특검이 사업협약체결 보증금 5억을 낸다고 말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일부는 최근 대장동 개발업자와 은행권 관계자들을 소환해 2015년 3월 27일 화천대유가 참여한 성남의 뜻 컨소시엄이 대장동 사업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되기 일주일 전 사업협약체결 보증금 5억 마련 방안과 관련해서 캐물었습니다. 이들은 김만배가 박영수 전 특검이 보증금 5억을 내줄 것이라고 했다면서 박영수 전 특검이 대장동 개발사업의 가장 정점에 있고 화천대유의 사업을 뒤에서 모두 봐주고 계신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사팀은 2015년 4월 3일 박영수의 계좌에서 화천대유 계좌로 5억이 입금이 된 사실도 확인했는데 박영수는 계좌만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검찰은 박영수와 김만배가 대장동 사업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이전부터 사업 보증금 마련 방안 등을 긴밀하게 논의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 검찰은 박영수 측이 대장동 개발업자들에게 먼저 청탁의 대가를 요구했다는 진술까지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만배는 최근 검찰 조사에서 박영수 전 특검 측이 대장동 사업 컨소시엄 구성을 돕는 대가로 200억 상당을 요구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박영수의 측근인 양재식 변호사가 대장동 일당에게 박영수 전 특검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 먼저 요구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 중 박영수와 양재식 변호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방침인데 조사 결과에 따라 바로 구속영장을 칠 계획이라고 합니다. 50억 클럽 의혹 이게 처음 제기된 게 2021년 10월의 일입니다. 그런데 1년 8개월이 지나서야 겨우겨우 국민적 의혹 제기와 압박에 등 떠밀리듯이 사법 처리 단계에 들어간 겁니다. 검찰은 이 문재인 정부 시절인 지난 2021년 11월과 작년 1월 박영수를 불러다가 조사를 했지만 1년 5개월간이나 추가 소환이나 압수수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3월 국회 법사위에 50억 클럽 특검법안이 상정될 무렵에서야 박영수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지금 재판권의 의혹을 받고 있는 권순일 전 대법관, 대장동 수사 직전에 김만배와 대책을 논의한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 또 다른 50억 클럽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도 전혀 진척이 없었습니다. 이들을 통해서 아들을 통해 50억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의원은 지난 1심에서 무죄 판결에 나와서 부실 수사 논란까지 이뤘습니다. 대장동 사건은 50억 클럽으로 지목이 된 정관 출신 법조인들의 비리를 철저히 규명하지 않으면 끝나지 않습니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있는 50억 클럽 특검법안은 올해 말 국회 본회의에 상정이 될 예정인데 이 법안이 통과가 되면 수사의 주도권은 이제 특검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남아있는 6개월 동안 검찰이 50억 클럽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지 못하면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피하기가 어려울 뿐만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에게도 큰 부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검찰의 신속하고 정확한 수사로 50억 클럽 의혹의 진상을 제대로 규명해내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첫 걸음은 바로 박영수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돼야 할 것입니다. 그럼 오늘 뉴스바바기는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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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